아주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수학에서. 그리고 실수회랑 복소수회는 그려보면 해집합이 이런 식으로 예쁜 형태로 나타나고요. 다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수회나 유리수회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냥 방정식을 풀지 않고 소수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 같은 걸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나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쉬운 문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y제곱은 x제곱 빼기 x가 되는 그거를 오로 나눈 나머지를 해보면 또 가능한 방법을 다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집합이 나오고 해외 개수가 7개인 것을 따질 수가 있고요. 컴퓨터로 처리해서 우리가 사실은 타운 곡선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타운 곡선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사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건 암호학에서도 쓰이고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컴퓨터도 한계가 있죠. 컴퓨터는 유한한 시간에 무한히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제한된 정보만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추측을 검증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 타운 곡선의 상호법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넘어가도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방금 이 타운 곡선의 경우에는 해지팝에 해가 7개가 있는 걸 알았고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해의 개수 세는 걸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서 그 해의 개수를 빼서 그거를 유전자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론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여기서 다루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영어의 수학적인 기호로는 AP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냥 해의 개수 자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상호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의 개수를 세서 숫자들이 나열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유전자로 했는데 그 유전자의 신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에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알면 우리가 방정식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체의 유전자를 이해하면 우리의 인체를 잘 알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과장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인체의 유전자를 알면 질병을 우리가 통제한다든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원곡선이 상호법칙을 아직도 우리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수학적 대상을 고려합니다. 그것이 보형 형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대학교 학부 수준의 어떤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보형 형식이라는 건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대칭성을 갖는 함수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칭성을 갖는 함수인데 정확하게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 무한급수로 나타나요. 무한합인데 어떤 거냐면 Q라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Q 곱하기 어떤 숫자 A1F, A2F, A3F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정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강연에서는 어떤 정수 개수를 가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이 무한히 많아요. Q에도 어떤 뭐가 붙고 Q제곱에도 어떤 개수가 붙고 Q세제곱에도 뭐가 붙고 그런데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이 개수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가 유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함수가 풍부한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대칭성을 갖는다면 회색으로 칠해진 이 면에 의해서 함수의 값을 알기만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함수 값을 다 대칭성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거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미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무한급수를 만들면 그게 그걸 우리가 보형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칭성이 뭐든 간에 그 대칭성을 수식으로 쓰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핵심은 그 대칭성 때문에 이 숫자들이 아무렇게나 나열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보형형식이 안 되고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수열만이 보형형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대칭성을 만족하는 어떤 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아무 숫자나 될 수 있으면은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는 숫자들일 뿐인데 보형형형식에서 온 숫자다 이거는 굉장히 큰 조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원곡선이 있는데 타원곡선에서 해외 개수를 세가지고 그런 숫자들의 나열을 만들잖아요. 그거는 타원곡선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형형형식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뭐든 간에 어떤 대칭성을 갖는 함수인데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수의 나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타원곡선이랑 굉장히 다른 대상이다. 보형형식은 하지만 타원곡선이든 타원곡선 방정식이든 보형형식이든 어떤 신기하게 생긴 함수든 간에 둘 다 유전자라는 것을 주는데 그러면 타니아라랑 시무라 일본 수학자들이 1950년대에 만든 추측이 뭐냐 그러면 사실 엄청난 건데요. 그 타원곡선이 있으면 거기에 보형형식이 하나 존재해가지고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 모든 소수피에 대해서 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한 것과 보형형식의 개수랑 완전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등식이에요. 등식. 또 한두 가지 소수도 아니고 모든 소수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치거든요. 거의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놀랍냐면 타원곡선이나 보형형식은 정의나 아니면 기본적인 이론들을 보면 둘이는 거의 상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상하죠. 이런 게 왜 참이 돼야 될까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게 틀렸거나 아니면 맞다면 굉장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타원곡선은 그냥 한 가지 방정식이에요. 어떤 형태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방정식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방정식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타원곡선보다 더 일반적인 방정식의 상호법식을 설명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 하면 그럼 보형형식보다 더 풍부한 유전자를 얻어낼 수 있는 원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인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숫자들이 나열을 주는데 그것들이 방정식의 해이 개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류의 방정식들도 이게 이제 락렌즈 프로그램을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정식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건 뭐냐 계산할 수 있다. 타원곡선이 주어지면은 보형형식을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타원곡선이 하나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이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소수로 나누어서 이제 나머지 개수를 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무한급수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한급수를 썼을 때 그거랑 그런 개수를 갖는 보형형형식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이제 적어도 높은 정확도로는 컴퓨터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소수 P가 만까지 십만까지 백만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다 똑같은 숫자들을 내뱉어내는 보형형형식이 있다. 이러면은 뭔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어 이거 진짜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다만 이걸로 이제 진짜 참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소수를 컴퓨터로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결국에는 이론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96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이 탄생합니다. 이분이 이제 랭렌즈고요. 이분이 뭐 곁다리로 말씀드리면은 그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연구실을 랭렌즈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1967년에 베이유라는 당대에 유명한 수학자 더 랭렌즈보다는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이고 당시에는 완전히 베이유는 완전히 큰 수학자고 랭렌즈는 이렇게 커가는 수학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젊을 때 사진이고요. 이제 손으로 쓴 편지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초반부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이제 베이 교수님 그러고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걸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뭐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뭔가 일반화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너럴리제이션 이거는 일반화한다는 건데 뭔가 그 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 사람이 일반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깁니다. 17쪽이니까 굉장히 긴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전자의 원천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방정식이 있으면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방정식의 유전자를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원천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틴이랑 해케라는 수학자들이 1930년대까지 뭐 이제 어떤 원천들을 찾았는데 랭렌즈가 찾은 거는 이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실은 이게 아틴이랑 해케를 크게 그렸는데 진짜로 따지면은 정말 티끌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틴이랑 해케가 찾은 거는 랭렌즈가 찾은 거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해요. 랭렌즈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찾아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된 게 내가 찾아낸 유전자가 진짜 훌륭한 유전자냐 뭐 그런 질문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유전자가 일반적인 상호법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까 방정식의 유전자가 대응된다고 했는데 모든 방정식의 유전자를 내가 만든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랭렌즈가 한 놀라운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힐베르트의 아홉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굉장히 일반적인 상호법칙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에 내가 만든 유전자면 충분하고 방정식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방정식의 유전자가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게 전부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큰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많이 품었고 이거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랭렌즈도 나름의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분의 이전의 업적으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한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긴 힘들고요. 뭔가 그 사람도 근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랭렌즈가 두 가지 한 질문은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대칭성이 많은 함수로부터 정확하게는 아까 보형 형식이라는 걸 간단히 언급했는데 그게 그런 종류의 그거에 일반화된 어떤 형태 어떤 대칭성 많은 함수들로부터 유전자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이 유전자들이 이제 훌륭한 유전자냐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방정식이나 또는 어떤 수위 대칭성으로부터 오는 유전자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근데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랭렌즈의 서신에서 말한 랭렌즈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추측이 이 두 가지입니다. 대칭성 많은 함수에서 유전자를 얻어내는 거 그리고 그 유전자가 다른 데서 오는 유전자들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세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또 이제 약간 막연해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지구예요. 지구. 그런데 이제 수의대칭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연에서 많이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이제 가까운 세상이 세상이니까 여기가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이고 지구인데 여기는 굉장히 사실은 멀어요. 여기는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데 안드로메다에 갔더니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외계인들의 유전자를 보니까 우리 유전자랑 똑같아요. 이상하죠. 이게 그런 정도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세상에 누가 살고 있는데 사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유전자가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럼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타원곡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제 타니야마 시무라가 추측하는 게 이제 랑란즈 상호법칙의 예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타원곡선도 어떤 방정식이고 거기서 이제 소수로 나눈 나머지 해외의 개수를 셈으로써 유전자를 얻고 보형형식에서 유전자를 얻는데 타원곡선이랑 보형형식이 같은 유전자를 준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랑란즈 프로그램에 일부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랑란즈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게 나온 게 1967년이니까 거의 5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이로운 발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냥 적어도 그 전에 이제 수학의 최고형이라고 불리는 게 보통 필즈상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 랑란즈 프로그램과 관련된 필즈상은 이제 네 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딜리뉴랑 이제 드린펠드랑 라포그랑 응고라는 이제 뭐 벨기에 수학자고 러시아 수학자고 프랑스 수학자고 베트남 수학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딜리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추측을 증명했는데 베이유 추측으로부터 라마누잔 추측을 얻어내는 게 사실은 랑란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제 뭐 다른 경우에는 랑란즈 상호법칙 자체를 증명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언급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뭐 그 유명한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가 있는데요.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가 타니아마 시무라 추측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대중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타니아마 시무라 추측을 해결함으로써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게 이제 와일즈가 한 것이고 1995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0세가 넘어서 필드상 대신에 특별상을 수상하고요. 근데 와일즈 교수님도 참고로 재작년에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업적이죠. 그리고 이제 와일즈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수학자들이 타니아마 시무라 추측은 완결을 했고 그게 2001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랭렌즈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를 낳은 타니아마 시무라 추측도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랭렌즈 프로그램에 아직도 시초의 시초인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랭렌즈 프로그램이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일즈가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1993년에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증명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테일러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증명을 완결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페르마랑 와일즈랑 페르마랑 와일즈랑 테일러 이고 참고로 테일러 교수님은 저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박사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랑 관련된 유명한 얘기는 페르마가 이거를 서술한 게 1637년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책에다가 썼죠. 증명을 완성했으나 여백이 부족하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물론 현대 수학자들은 이 말을 믿지는 않고요. 이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러디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풀었지만 여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러면 페르마 마지막 정리 정리에 대해서 정리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정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 정수 n에 대해서 방정식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은 z의 n제곱이 되는 0이 아닌 정수 n을 갖지 않는다. 물론 x, y, z가 다 0이면 해가 되죠. 0 더하기 0은 0이니까 해가 되죠. 아니면 0 더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해도 해가 되는데 x, y, z가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에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n이 3이다. 그러면 x의 3제곱 더하기 y의 3제곱은 z의 3제곱이 되는 그런 정수들은 존재하지 않고 0이 아닌 정수는 존재하지 않고 페르마 본인이 사실은 n이 4인 경우에는 증명을 했어요. n이 3인 경우에는 보통 제 기억에는 오일러가 증명했다고 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난제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을 함으로써 증명을 했는데 이상하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이 얘기한 거는 기억을 떠올려보면 타원곡선이란 게 있었는데 그거 전혀 다른 방정식이었거든요. y제곱은 x3제곱 빼기 x 이런 것들이 타원곡선이었고 보형 형식은 전혀 다르게 생긴 무한급수였는데 방정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자연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관관계가 밝혀진 건 사실은 1980년대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연관관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리고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을 알면 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1980년대에 사람들이 발견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해서 왜 락렌즈 프로그램이 난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던져주냐 그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도식을 따릅니다. 논리 과정인데 이거 귀류법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A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냐면 A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모순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A가 아니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겼으니까 A가 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거짓이면 이제 모순에 다다르고 싶은 건데 이제 이런 종류의 도식을 따르는데 첫 번째 과정은 이거거든요. 만약 0이 아닌 X, Y, Z A, B, C가 있어가지고 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타원곡선을 만들어요. 그냥 근데 물론 0이 아닌 정수회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0이 0인 수가 있으면 이거를 타원곡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원곡선이 안 돼요.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타원곡선이 존재를 하고요. 그냥 만들어요. Y제곱은 삼차식이 되는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A의 N제곱 B의 N제곱 어떤 정수의 N제곱이 되는 사실 자체가 이 타원곡선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질을 주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여튼 E가 이상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 해로부터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상한 성질을 가져요. 뭔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니아마시무라 추측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니아마시무라 추측은 타원곡선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보형형식이 대응된다 그랬는데 그 대응되는 보형형식이 똑같이 이상한 성질을 가져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정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보형형식은 없다는 것은 보형형형식의 기본적인 이론으로부터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보형형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논리인 것 속은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혹시라도 이해가 되시면 정말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비유를 해서 다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외계인 얘기를 했는데 외계인이 유전자가 같다는 그런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방정식은 지구에 속해 있는데 지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암을 정복하고 싶어요. 지구에서 그런데 아직 암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인간의 인체의 유전자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안드로메다에 갔더니 어떤 행성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외계인들의 우리랑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계인들은 이미 암을 정복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 그런데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암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냥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망을 개설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부터 너희 암을 어떻게 정복했지? 그래서 그냥 가져오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 타니아마 시무라츠 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원곡선은 지구고 보영형식은 안드로메다인데 안드로메다에서 그냥 정보를 가져왔더니 문제가 그냥 확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영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랑 타원곡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반대로 이럴테면 우리는 천연두를 정복했는데 저 친구들 저 불쌍한 외계인들이 천연두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통신망을 한번 개설하면 그냥 이렇게 쭉 보내서 알려주면 돼요. 우리 이렇게 했어 치료법 개발했어 보내주면 유전자가 같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또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오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새로운 접근법을 많이 제시해주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와일즈가 한 거를 이제 도식화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건 뭐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제 타온곡선에서 사실은 보형정식이 있을 때 같은 유전자를 갖는 타온곡선이 있다는 거는 60년대는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타니아마시무라는 이제 반대로 가야 하는 거고 그 이제 와일즈가 실제로 한 거는 어떤 수위 대칭성이 있을 때 거기에 같은 유전자를 가지는 보형정식을 가지는 그런 대응관계를 증명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말 천재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도식을 보여주는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랭렌드가 처음에 67년에 제시했던 거기서부터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 가지 기억하실 수 있는 거는 요약을 하자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활발하게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굉장히 젊은 독일 수학자 숄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랭렌드 프로그램이 있어서 새로운 기하학을 도입함과 동시에 랭렌드 상호법칙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서 사실 올해 국제수학자 대회가 열릴 때 휠즈상 0순위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받으면 4년 후에는 받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젊어서 기회가 아마 두 번은 더 있을 텐데 그런데 올해 받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것이 현재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제가 미리 요약을 드리긴 했는데 대통령을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강연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도식을 잠시 보여드리면 방정식이랑 대칭성 갖는 함수랑 많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수위 대칭성 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유전자가 세 방향에서 올 수가 있고요. 같은 세 방향에서 오는 유전자를 내가 갖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상호법칙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수학적 대상에서 오는 유전자가 같다. 그것이 상호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방정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주고 이것을 통해서 대통일이 일어난다. 물론 대통일이 수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기반 위에 서서 수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추측을 했고 수학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페르마 마지막 정리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수십 년은 수학자들이 행복하게 우려먹을 수 있고 아마 그 이후에도 아주 끊임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의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연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역시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수학자로서 커다란 개념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수학자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90년대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게 떠오르는 색별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 이미 올림피아드 메달도 3년 연속 받으셨고 학창시절 때는 어떤 모습 이셨는지 본인은 어떻게 학창시절 기억하고 계시나요? 학창시절 어머니도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학창시절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골치도 많이 썩이고 중고등학교 때 작긴 하지만 작은 일탈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못 보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본인보다도 학창시절은 아무래도 친구나 선생님들이 훨씬 더 다른 모습을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더구나 스승의 날이어서 저희 지난 시절에 선생님들 기억나시는 분 어떤 분들이 계신지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커가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를테면 어릴 때 정연태 교수님이나 윤재성 선생님 송교식 선생님 그리고 김명환 교수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수학에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신석우 교수님의 중학교 때 스승님인 송교식 스승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 이 패널 이 파트2의 강연을 줄곧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난 패널로 오셨던 박부성 스승님께서 알려주셔서 저희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신석우 교수님의 스승님이신 송교식 스승님을 자리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신석우 학생 학생 때 모습 어땠는지 저는 중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영재센터 그 당시에는 영재센터가 법적으로 없어서 정연태 교수님이 학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한 데 일주일에 두 시간씩 강의를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기억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학생 제가 봐서는 화낸 거나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되게 겸손했던 것 같은데 잘난 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뛰어났는데 제가 처음 맡은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지도를 했는데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보다 훨씬 더 수학문제를 더 잘 풀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제시하거나 그런 거에 잘 따라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거네요. 본인은 다양한 걸 하고 선생님은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학생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신선생님 계속 미국에 계셔서 자주 못 만나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은 끝나고 나누시도록 하고 선생님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부 패널토이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을 함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패널토이에 수고해주실 서울대 기초교육원 정경훈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신석우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두 분이 하시는 일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정경훈입니다. 저는 학위를 받은 것은 양자군의 표현론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표현론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데 매드비론의 불변량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우 교수님은 랭렌즈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것은 잘 알고 있겠고요. 일찍이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한국 수학계에 차세대이 떠오르는 수학자로 기대를 모았는데 어떤 연구를 발표하셔서 그런 촉망받는 수학자에 주목을 받게 되셨는지 네 저는 다시 소개는 안 해도 되나요? 방금 강연했던 신석우고요. 저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는 아까 잠깐 나왔던 테일러 교수님 밑에서 정수론 전공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랭렌즈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처음 쓰신 논문 내용이 어떤 분야 내용이신 건가요? 랭렌즈가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약간 그 중간쯤에 있는데 약간 잡탕입니다. 대수기아랑 조화해석이랑 표현론이랑 정수론 약간 사이에 약간 걸쳐있는 부분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슬기로운 수학생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수학자의 다양한 모습들과 수학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신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어려운 수학을 할까? 순수수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연구를 왜 할까? 지난번 3강 기하서 교수님의 강연도 리만 가설 난제를 갖다 푸는 거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두 선생님들 순수수학의 연구의 목표 왜 이런 연구를 하는 건가요? 문제라는 게 일단은 궁금하니까요. 어떤 게 궁금하니까 알고 싶은 거죠.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쉬운 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 어려운 것을 하는 목적은 어려운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더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 일단은 호기심이 많은 수학자들의 가장 큰 원동력일 것입니다. 꼭 이거를 연구해서 어디 써먹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거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인류의 지식기반을 넓히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걸 하게 되는 것은 복잡해지는 세상 탓이 큽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살던 세상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니 만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